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고노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 분석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는요. 2022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공단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합격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학습을 한다면 불편한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한 번에 짧은 시간 투자해서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방식은 필답형 주관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필기는 보기가 있는 객관식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실기는 주관식 방식, 지문이 주어지고 이 지문을 읽고 답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 수는 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00점 만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랑당 5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시간은 2시간 30분이 되는데요. 시간은 넉넉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2문제 이상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거고요. 과락은 따로 없습니다.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기 때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필기 때 배웠던 이 범위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실기에서 다시 한 번 출제가 된다. 중앙식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증을 취득을 한다고 보고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C 언어, 자버 언어, 파이썬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SQL이 되겠죠. 그래서 SQL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홈페이지, 화면이 있을 거예요. 화면을 구현하고 유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도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겠죠. 테스트가 끝나면 배포하는 단계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됩니다. 합격률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합격률을 분석을 하게 되면 공단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공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를 할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하게 되면 합격 전략 수립이 좀 쉽겠죠. 합격 전략을 수립을 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격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처리기사 실기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사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산업기사는 2020년부터 개정이 되었지만 기사는 이전에 2020년부터 개정이 되었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 후에 합격률을 분석을 하게 되면 산업기사가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 먼저 설명드리고 산업기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실기가 출제 기준 변경 전, 개정 전에는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50%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21%로 떨어졌어요. 5명이 응시를 하게 되면 한 명이 합격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산업기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와 유사한 형태로 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기사 실기 개정 전에 보시면 45% 높았죠. 그런데 개정 후에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3회 같은 경우에는 16% 기사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쉽게 출제가 될 때는 40%대로 출제가 되었지만 20% 혹은 10%대로 합격률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격률이 점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합격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문제가 어려워서 합격률이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실기가 주관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필기보다는 어렵습니다. 필기는 보기가 주어지잖아요. 4개의 보기에서 선택하는 객관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주관식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답을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주고 이 용어가 무엇이냐 입력을 해라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입력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매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 이 파트가 비중이 높은데요.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기출 문제 외에도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된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는 반 정도, 20문항 중에서 10문제 가깝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얘기는 불확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파트인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응용된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출판사 교재 하나 구매를 해서 암기해서 시험장을 가겠다. 이것은 불확격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안 되겠죠.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시험장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도록 공단에서 요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 유형별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단답형이 뭐냐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주고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냐 용어를 입력을 해라 이런 것들이 단답형이 되고 서술형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용어를 주고 서술해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서술형이 되는데 서술형은 출제되지 않고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용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SQL문도 출제가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3회 실기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문제 해설은 해당 기출풀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답을 작성하길 원하는지 거기에 맞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의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IPv6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문장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128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QOS가 정답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하나당 답을 하나 입력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맞추게 되면 5점이 되고 틀리면 0점으로 채점이 되는데 이와 같이 가지수가 있을 때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가지수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 4개, 5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개가 있을 때는 하나 맞추게 되면 3점 2개 맞추게 되면 5점으로 채점이 돼요.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특히 공단에서 문제도 공개하지 않고 답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채점하기가 어려운데 시험 당일날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가답안을 올려드립니다. 정확하게 가답안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채점하기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가지수가 있다든지 정답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기사 퍼스트 네이버 카페를 검색해서 채점을 요청해 주십시오. 요청해 주시면 합격 점수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채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스스로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채점 기준이 공단에서 발표된 것도 없고요. 가지수가 있다든지 단답형 유형에 따라서 채점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채점하길 다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일 날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을 일단 기억해서 오시고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커뮤니티에 가답안 게시판이 있습니다. 가답안 게시판에 가시면 답이 이렇게 올려져 있을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채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점이 스스로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기사 퍼스트 카페에 들어오셔서 실기 채점 게시판에 가시면 채점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을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 각 문제에 대해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합격 점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 채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일 날 답을 기억을 해 오시고 기사 퍼스트 사이트하고 카페를 활용을 해서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십시오. 결국 1번 문제는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고 IPv6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IPv6가 128비트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QOS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서비스의 질을 의미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잖아요. 용어를 물을 때는 대부분 영문 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잘 분석을 해서 약어를 합쳐서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그렇게 답을 접근하시면 되고 용어를 암기할 때도 키워드 위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면 오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의 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SQL문이 되고요. 처리 조건을 주고 거기에 맞는 SQL문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SQL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3번은 C 언어 제기함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성된 코드를 주고요. 이 코드를 출력,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디버깅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디버깅표가 무엇이냐면 각 변수 혹은 출력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할 수 있는 표가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게 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 출력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디버깅표는 시험지에 작성을 하셔도 채점하고는 상관없어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답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정확하게 채점이 됩니다. 4번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ARP라는 프로토콜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고 그렇게 용어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영문 약어로 입력을 해라 그렇게 조건이 붙었는데 대부분은 용어가 영문 약어가 되겠죠. 5번은 시험어 문제가 되고요. 코드가 주어지고 동그라미 1번 해서 블랭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완성된 코드를 주고 출력 결과, 결과를 입력하시오라고 출제가 되었지만 이 문제는 출력 결과까지 주고요. 여기에 들어갈 코드가 무엇이냐 묻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은 4가 되겠습니다. 6번도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잘 보시면 ICMP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7번은 TCP 연결 해제 과정을 묻는 문제가 되고 8번은 포트 번호를 묻는 문제가 되고요. 9번은 시험어 버블 정렬 수행 후의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고요. 디버깅 표가 좀 복잡하지만은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10번은 시험어 배열과 포인트에 대한 문제가 되고 11번은 정규화 문제가 되는데 정규화를 하라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정규화의 키워드만 알면은 답을 입력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2번 자바 문제가 됩니다. 상속 오버라이딩 문제가 되고요. 13번은 테스트 보기가 주어지고 보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블랙바스 테스트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되고 보기가 주어졌죠. 보기가 주어졌을 때는 최대한 보기를 활용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 시험어 포인트 문제가 되고요. 블랭크가 나와 있죠. 출력 결과도 적고요. 블랭크를 채우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은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는데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17번은 릴레이션 차수, 카디널리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수, 디그리가 되겠죠. D 생각하시면 됩니다. D, 세로,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죠. 5가 되는 것이고요. 카디널리티의 키웍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웍, 가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해서 3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자바 언어에서 함수 관련된 문제가 되고 19번은 무결성 제약 조건을 서로 짝짓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은 스태틱 변수, 자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죠. 문제를 보시면 용어를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코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영문 약어로 입력하도록 나올 거예요. 용어는 보안과 관련된 용어가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이 영문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용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각 용어를 이해를 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암기해서 그렇게 시험장을 가셔야 되고요. 새로운 용어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용어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죠. 보안, 신기술과 관련된 용어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용어를 다 암기해서 시험장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 있죠. 그것을 잡아서 이것을 영문으로 첫 글자를 한번 뽑아내서 조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 보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SQL문은 두 문제 적게 출제가 되면 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드문제는 많게는 여덟 문제 그리고 앞으로 비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코드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코드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존의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해서 새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해서는 풀이할 수가 없어요. 용어문제는 암기해서 풀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코드문제는 응용해서 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코드문제,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좀 어렵다. 그러면 기사 퍼스트에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풀이 강의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당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QL문하고 코드만 떼어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SQL을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빈칸을 작성하도록 혹은 전체를 작성하도록 출력 결과를 입력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빈칸을 작성하는 유형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SQL문은 보통 한 줄이면 작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코드 문제는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죠. 코드가 길기 때문에 다 작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빈칸을 주고 빈칸을 작성해라 라는 그런 유형 문제, 출력 결과를 입력하라는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출력 결과를 입력하라는 유형을 풀이를 하려면 코드를 다 이해를 해야만 디버깅해서 변수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만 출력 결과를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100%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SQL문을 작성하는, 전체를 작성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출제 기준 항목별 기출 빈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잘 보시면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출제 기준에는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했지만 화면 구현, UI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학습을 하되 복습을 할 때는 출제가 많이 되는 이 파트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하시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빠르게 좀 복습을 할 때는 중요한 파트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요. 인간학습 계획표가 뭐냐면 강의 목록 1강, 2강, 3강, 4강 강의가 쭉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는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첫 번째 강의하고 세 번째 강의는 1일차에 학습을 하시고 4, 5강은 2일차에 학습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날짜에 맞춰서 학습을 해서 완벽한 대비가 되실 수 있도록 인간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강의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런 조언들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출력을 해서 여러분도 옆에 두시고 체크하면서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비종공자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를 제작을 합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이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뀐 겁니다. 기사도 동일하고요. 산업기사도 동일하게 NCS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NCS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강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에 다 포함을 시켜서 강의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강의, 교재, 참고 자료만 있으면 합격 가능합니다. 다른 출판사 교재라든지 강의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만의 합격 전략을 보시면 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도록 할게요. 본 강의를 들으시면 시험이 좀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럼 본 강의만 들으면 사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출제 예상 문제도 제공을 해드릴게요. 본 강의만 듣게 되면 기본 유형의 해결 능력은 있지만 다양한 유형, 응용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충분한 연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 시험장 가시기 전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가 합격 점수가 나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전 모의고서 문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퀴즈렛이라는 용어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전 모의고사, 기출 예상 문제집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스마트폰 혹은 PC에서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장소 제한 없어요. 얼마든지 편한 시간대 장소에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1회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합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2회 시험까지는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한 번은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험에 대한 안내 말씀 그리고 합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변경이 되고 많은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정보를 찾다 보면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가지 마시고 바로 지름길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한 번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강의 하나나 잘 따라오실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